오오오der 카메라 앞에서 찐하게 한번 크리스마스인데 오늘 재벌 구독 해주ulate 나를 희은이 내리면 Riot로 내主 인 Pow! 너무 웃겨서 눈물 흘러내릴 때까지 엔조이커플 안녕하세요 엔조이커플 뱃뱃뱃뱃 곧 있으면 다가올 크리스마스를 더욱더 풍성하게 해줄 오늘의 음식은 짠! 우와! 파티 타임! 연말 파티에 빠지면 안 되는 게 뭐야? 치킨? 또 피자? 그래서 두 개 다 준비했어요. 오마이갓! 그럼 여기 치킨, 피자 다 있는 거야? 어 완전 신나지? 야 그럼 파티 준비 끝이네. 아 섭섭한 소리를... 술에 빠질 수 없지! 주라라 신났다! 자 그러면 음식을 세팅해볼게요. 후우!!! 드라라아! 이것은 굽네치킨 시카고 피자 파티팩 세트로 제가 주문했고요. 빨리 먹자 촛농이 녹고 있어요! 안돼! 내년에도 엔조인들과 행복한 시간 많이 갖게 해 주세요. 하나 둘 셋! 아니 한 팩이 이렇게 다 나오니까 너무 편하다 파티하기. 일단 이건 시카고 피자고 이건 그 일명한 고추 바싹! 예요. 까불으면 바싹 되는 거야.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맛있겠다 시카고 피자의 생명은 치즈죠 너무 맛있다 진짜 리액션이다 제가 시카고 피자 진짜 좋아하거든요 민수 먹어봐 맛있지? 단짠이 잘 저녁지 않아? 맞아 맞아 시카고 피자 진짜 힘들어 옷에 다 묻혔어 근데 진짜 맛있어요 약간 이 치즈 저 치즈 다 넣은 거 같아 다 때려박았어 한 4, 5개 있는 거 같은데? 안 느끼하고 뭔가 풍부한 맛이 있어 뭔가 입에 가득 차 이거는 소스가 고블링 소스고 이건 마블링 소스래요 나뭇빵은 이 소스에 찍어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고 왜 이렇게 바삭해? 고추 바삭한 건 이건데 이것도 왜 바삭바삭해? 마블링 소스 이번에 빨리 먹어봐 한번 먹어볼게요 매콤하다 그냥 피자 껍데기랑 다르게 과자 같아요 진짜 너무 맛있다 이거 뭐해? 과자까지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드디어 먹는 거야 그 유명한 고추 바삭삭 맛있지? 맛있네 맛있지? 매콤하다 너무 맛있다 껍데기는 바삭바삭하고요 안 촉촉해요 저 껍데기 진짜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거짓말 안 하고 우리 진짜 행복해요 스킨 맛있어도 행복하고 피자만 있어도 행복한데 둘 다 있어 와 와 난 이 피자 너무 맛있다 내가 아는 그 피자가 아닌데 난리 났다 야 너무 더럽게 먹었다 너무 맛있어서 야 계란 노른자인 줄 알았어 고구마 같은 단맛이 느껴지는데 너무 맛있어요 파티하는 것 같아 진짜 응 이쯤에서 핫소스를 한번 다 또 뿌려먹어봐야지 와 오 이렇게 쳐다본다고? 너무 맛있게 먹어서 행복해 응 와 이거 무슨 빵이라고 해야 되지? 타이 겉바속촉 타이같이 바삭바삭한 그런 약간 이 빵 대체가 맛있는 빵이에요 와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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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워 조심해 오 오 아 베이스 소스를 알아냈습니다 이거 아라비아따 소스예요 아르타비아? 아 뭐라고 하는 거야 뭐 깐따르비아예요? 이게 매콤한 소스거든요 유수아 어? 내가 따지면 안 돼? 드디어 딴딴따라단 존중이다! 존중이야! 연말에는 술이 빠질 수 없지 아 좋다 뭐 한 모금이에요? 취하면 안 되니까 그럼 핵인싸 건배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청바지! 청춘은 바로 지금! 얼마 됐어? 진짜 우리 부장님인 줄 알았다 청춘은 바로 지금! 너무 맛있다 진짜 잘 어울린다 진짜 맛있다 이 맛에 산다 좀만 더 따라봐 오 취했다 지랄하다 너무 맛있다 와 따끈따끈해요 야 일단 이거 맛있다 진짜 처음 먹어 이걸 왜 처음 먹었지? 대박이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대박이다 음 껍질 너무 맛있지 않아? 음 음 음 음 음 사줄까? 음 음 음 껍질이 너무 좋아요 이거 나 먹어도 돼? 그래 줄 수 있어? 음 왜냐면 나 지금 치킨이 조금 더 맛있거든 아 진짜? 응 이거 맛있는데? 음 음 음 음 음 크리스마스에는 와인을 음 귀여워 와인이 아우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아 제가 다른 술을 준비했는데 뭐? 내 입술 analysts 아 표절 상처 받았어 비즈니스 커플로 오해 하시잖아 카메라 앞에서 찐하게 한번 크리스마스인데 아 쑥스러워요 막상 입술 갖다 대면 자기도 못할 거면서 해봐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? 오 대박 뭐래? 댓글을 확인하세요 우리는 크리스마스 날 뭐해? 민지아 너 뭐 다 짜놓은 거 아니었어? 음 진짜 끝났다 돌려내 내 치킨 아 이 껍질이 진짜 대박이에요 너무 뜨거워 음 더 맛있어 너무 행복해요 너무 아쉽다 파티라고 진짜 많이 먹었다 왜 멀빵 할 때 먹으면 더 맛있는지 알아? 눈을 감고 이 맛을 음미해서 더 맛있나 봐요 오늘 내 입에 크리스마스가 왔어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한 달 전에 트리를 딱 이렇게 집에 만들었단 말이야 그때부터 우리 집은 한 달 내내 크리스마스 저는 그게 진짜 너무너무 어렸을 때부터 좋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맛있는 거 많이 많이 드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행복한 시간 많이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짜잔 귀여워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눈치 보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즐기면서 사랑해요 안녕 안녕 감사하네 술 병나발이지 하하하하하하